차라리 겐지 쓸게. 원숭이랑 같이 딜라인 같이 정리해줄게 우리가 녹일동안 앞라인 빨리 녹아 위인손 디바아가 나오면 리퍼가 맞아 어 맞아 맞아 스포를 한번 써보자 일단 그러자 그러자 프롬패 쓰고 그 다음에 상대피에게 따라서 하자 오케이 평소거든? 평소면 좋지 그거잖아 네모난 곳에 어 낫다구나 맞네 왼쪽만 되잖아 그 맵 중간에 낙사할 수 있는 데 있잖아 나 처음에 정 한 가지 알아둘게 내가 저쪽 개나타보다 아 그냥 다 해주는 거야 우리 오케이 좀만 이리자 진짜 이거 스태프가 중요하다 이거 어 아 어디로 갈래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다리로 다리로 다리가 왼쪽 아니랄게 5 4 4 3 아 아 아 저 지렸어 나 지금 아 진짜 야 한 시간 따온다고 말해줘 아 아 아 나 쌌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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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지졌다니까요 진짜 아 아 아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게 뭐야 아 진짜 아 미치 아 신 풀었는데 나와가지고 씨 흫흫 아 바지에 오줌 사라 야 이거 뭐 어떻게 된거 다시 시작하는거지 네 네 하 하 아니 이거 지금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작 드립 치는 새끼들 뭐해 마르코 드립 치고 지금 피니스 드립 치는 새끼들은 뭐야 아 열정이지 지금 아 아 아 얘들아 얘들아 네 형 진짜 지금 방금 전에 진짜 이거 게임 터지긴 했지만은 진짜 형 싸면서 했어 게임 진짜 오늘 게임 이겨줘야 이겨야 된다 진짜 알지 형 오줌투훈이야 이거 진짜 이 정도면은 진짜 사상 최초 오줌투훈 하 나 힘 쏴 힘 아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물 많이 마시잖아요 콜라 마시고 내가 딸기 마시고 지금 리프톤 마시고 다 마셔가지고 근데 힘 풀었는데 나왔어 좀 운동 바지 와가지고 티가 젠단하네 이걸 거짓말을 생각하시는 분 다시보기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좀 이따 제 바지 가랭이 가랭이 부분 여기만 싹 젖어있어가지고 하 와 중댕이 이후로 처음이다 진짜 진짜 지린거는 와 씨 아 무슨 긴장했다고 물뿌리고 오줌이라고 하는 것 같음 내가 일어났을 때 다시 보기로 봐라 이 새끼야 일어났을 때 이 새끼야 어 내가 오줌가지고 장난을 치냐 칠게 없어서 어 씨 이 새끼야 이 새끼야 이 새끼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